시험범위 마지막 41에서 42번 설명합니다. 역사를 빠르게 바라보는 것은 명사인데 그냥 동명사처럼 해석하게 역사를 빠른 봄은 이상하잖아요 그지? quick이 명사 구매해 주니까 quickly 바뀌면 안되고 보여준다. 역사를 빠르게 바라봤다 보면 보여주는데 뭐를? 인간들이 have not always had have BP가 현재 완료인데 have had, have not had, 가져오지 않았다. not always 항상 가져온 것은 아니다. 뭐를? 풍부함을. 음식에. 그렇지? 음식의 풍부함을 항상 가져온 건 아니다. 그 옛날에 음식 부족할 때 있었다. 그런 말이지. 그렇지? 자, 어떤 음식이냐면 어떤 풍부함이냐면 여기 대세 선행사가 또는 인조이드가 꾸며주는 대상은 어번던스야. 음식이 아니다. 그렇지? 즐겨지는, 어디서? 대부분의 개발된, 즉 선진국 국가들에서 디벨롭핑으로 바뀌면 안돼. 왜냐하면 뭐 아프리카 같은 데 아직도 음식이 없잖아. 식량이 부족하잖아. 그렇지? 디벨롭들은 개발이 완료된 거야. 그러니까 선진국. most가 많이 얘기했지. 더 most. 이런 거 바뀌면 안된다. 그렇지? 이거 바뀌면 안돼. 더 most에서 더 빠지면 안되고. 여기는 앞에 더 들어가면 안되고. 대체? 드루아웃이 뭐뭐 전역에. 뭐뭐 전체. 그러니까 개발 아니지. 선진국. 대부분의 선진국 전체에서 즐겨지는 음식의 풍부함이 항상 즐겨운 건 아니다. 이거지. 오늘날. 사실. 사실.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there have been numerous times. 수많은 때들이 있었다. 수많은 times가 있었다. numerous가 number에서 나온 거라고 보면 돼. there is, there are가 있다인데, there have been이니까 있어 왔다. 뭐가? 수많은 때들이. in history. 역사에서. 어떤 때냐. 여기 왠이 생략해도 되고, that으로 바뀌어도 되고. 그렇지? 왠의 선행사는 당연히 앞에 있는 times 얘기하지. that으로 바뀌어도 되고, in which로 바뀌어도 되고. 그렇지? that이나 in which나 생략도 된다. 그렇지? 자, 음식이 has been rather scarce. 다소 어떤 희귀했던, scarce가 부족하냐. 즉, 부족한. 부족한, 뭐 희귀한. 이런 거고. rare로 바뀌어도 되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먹곤 했다. 그러니까 음식이 희귀하곤 했던 때가 당연히 있었지. 당연히 사람들이 먹곤 했어. 더 많이. 더 적게로 바뀌면 안되고. 음식이 이용 가능했을 때. 음식이 있을 때 왕창 먹는다는 얘기야. 왜? 또 언제 음식이 있을지 모르니까. since the availability, available인데, e 빼고, 스펠링이 살짝 바뀌어. 요거 ability 있지? ability, 능력. avail 다음에 그냥 able이 ability로 바뀐다. 그냥 그렇게 외워. 형사고 얘가 명사고. 그렇지? able이 ability, 능력으로 바뀐다. 왜냐하면 이용 가능성이, 다음번 식사 이용 가능성이 was questionable. 질문, 즉, 의문 가능했기 때문에. 즉, 의심스럽기 때문에. 불확실했기 때문에. 뭐 uncertain 같은 거 바뀌어도 되지. 다 넣어놓게. 자, 그때 과당하게 먹는 것은 필수적이었어. 필요했어. 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unnecessary 같은 거 바뀌면 안 되지. 불필요해서. 이런 걸로. 인간들은 받아서 만족감을. 당연히 밥 먹으면 만족감이 생기지. from eating more, 더 많이 먹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 뭐보다? then was needed. 필요되었던 것보다. 이게 뭐 유사관계 대명사인데, 문법적으로 그냥 해석만 되면 돼. 근데 이건 뭐 외워야 되는 거니까. from eating more, 더 많이 먹는 것에서 오는 satisfaction. 뭐보다? was needed. 필요되었다. 된. 필요되었던 것보다. 그러니까 된 자체에서 뭐뭐 것은 없는데. 이게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그냥 문법문제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서술형 이거 정도로 그냥 외우라고. 필요되었다. then was needed. 필요되었던 것보다. 잠깐만. 즉각적인 목적을 위해서. 잠깐. 여기까지 내용 어렵지 않지. 자, 여기 서술형 나올 수 있는 것. 그냥 내가 표시했는데. 안 외워진 문장이 있으면 얘기해. 근데 요거만 간단히 좀 외워볼게. there is there are. there are numerous times. 이렇게 외우라고. there are. 이건데. 있어 왔다니까. have pp. 비동사 pp 뭐야? 당연히 been. 끝.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연결해서 외우면 되는 건데. food. 그냥 그 대열 대신에 food가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food가 단수니까. has been scars. has been scars. has been scars. has been scars. has been scars인데 앞에 red 붙은 거 끝. 그렇게 외우면 돼.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거 대신에 당연히 그래서. 따라서. 이걸로 바뀌어도 되지. 바뀔 수 있는 단어가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다 바뀌어도 된다. thus나, hence나, accordingly나, consequently나, so. 다 바뀌어도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음식이 희귀했을 때 한꺼번에 많이 먹었다. 이제 이때 과다하게 먹는 것에 습관이 생겼다. 그렇지? 이제 생겼다. on top of that. 그것에 더해서. 즉, 이거는 in addition. additionally. 게다가 또 안으로 바뀌어도 돼. highest pleasure. 가장 높은 기쁨은. 이거 순서 잡을 때 이렇게 잡아. 역사 빠르게 바라보면 음식이 풍부했던 게 항상 있었던 건 아니야. 사실 음식이 희박했던 때가 많이 있었어. 그래서 희박했던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먹었어. 필요했던 것보다. 그렇지? 그 당시에 많이 먹는 것은 필수적이었어. 그렇지? 자, 그것에 더해서 가장 커다란 기쁨은. 가장 커다란 기쁨.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기쁨이 나와야 돼. 여기 satisfaction. 이 기쁨 대신 쓰이고. 자, 여기도 기쁨을 얻었는데. 가장 큰 기쁨은. 얻어졌어. 뭐에서? 먹는 것에서. 뭐를? 가장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댄스가 보통 인구 얘기할 때 나오거든? 인구 밀도 같은 거 높은. 빽빽한. 이건데. 칼로리가 빽빽한 거야.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은 이거지. 칼로리가 가장 높은 음식을. resulting. 약이 하면서. 분사하고 문이지. 이거 result. 이걸로 바뀌면 안 되지. result. 현재로 바뀌면 안 돼. 뒤에 S 붙는 거. 분사하고 문이야. 만약에 바뀌려면 and results. 이렇게 나와요. 두 단어로. 한 단어로는 바뀔 수 없다. 두 단어로. and results. 그렇지? 그런데 그것은 약이 했다. 뭐를? 더 길게 지속되는 에너지. 어떤 그 비축량을. 그렇지? 칼로리가 높은 음식 먹어야. 그렇지? 그러니까 몽골 군대 같은 경우도 뭐 이동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그때 이제 육포가 생겼잖아. 내가 알기로는 육포를 이제 몽골 개들이 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씹어 먹으면 되니까. 요리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그런데 이동하면서 개들이 만약에 뭐 미역국. 미역이나. 이런 거 먹었으면 안 되겠지. 칼로리가 없으니까. 이런 거 얘기한 거라고. 비록 부분이 있지만. 지역이 있지만. 세계의 지역이 있지만. 어떤 지역이냐. Food is still scarce. 음식이 식량이 여전히 부족한 지역이 있지만. 불행하게도. 하지만. 그러나. 이걸로 바뀌어서 맨 앞에 들어가도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하지만. 그렇지. 이거는 뭐로 바뀐다고? 게다가. 그에 더해서. 불행하게도 음식이 여전히 스컬스한. 스컬스한 세계의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세계 인구는 오늘날. 많은 음식을 가진다. 어떤 음식? 이용 가능한. That is. 생략되어 있는 거고. 왜 이용 가능해?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번영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However 앞에다 왜 안쓴는지 알겠지. However 쓰고. 또 However 쓰면. 좀 그리. 그렇지? 너무 그래 보이지? 두 번 뒤집는 게 모양이 돼 버리니까. 자. 그런데. 이 풍부함은 새로운 것이다. 중요한 단어야. 그러니까. 풍부하게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리고 너희 몸은. Has not caught up. 아직 못 따라잡았어. 무슨 얘기냐? 음. 만약에 아이폰 지금 뭐. 11이 나왔나? 아이폰 11이 나왔잖아. 갤럭시도. 갤럭시가 10이 나왔냐? 나왔냐? 안 나왔냐? 아. 내 거가 11이구나. 내 거가 10이구나. 내 거가 갤럭시 S10이네. S11이 아직. 아. 아직 안 나왔네. 아직 안 나왔는데. 뭐 어쨌든. S11으로 바뀌어. S11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이게 시장에 퍼지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 그 얘기야. 그렇지? 설득한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직 못 따라잡은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몸이 아직도 많이 먹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음식이 남아도는데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는 음식을 왜 많이 먹어놨어? 언제 또 많이 먹을지 모르니까. 또 어떤 음식을 먹는 특성이 있어서. 칼로리가 빽빽한. 칼로리가 풍부한. 왜? 그래야 에너지가 오래 남아있으니까. 음식도 언제 먹을지 모르는데. 이게 라는 거지. 근데 세상이 바뀌었지. 바뀌었는데 이 풍부함이 새로운 거야. 얼마 안 됐어. 그리고 몸이 새로운 거기 때문에 아직 못 따라잡았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Still naturally rewarding you. 여전히 너에게 보상을 주면서. 보답하면서. 또 분사하고 뭐냐. 뭐에 대해서 보답하냐. 더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네가 필요한 것보다. 그리고. For eating the most calorie dense food. 위에 나온 말 다시 하는 거지. 위에 순서 정해지지. 다시 한번. 여기 eating more. 더 많이 먹는 것과. 칼로리 풍부한 음식 먹는 것. 이 순서로 나왔는데. 여기 나오지. 더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여기 나오고. 그 다음. 칼로리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여기 나오고. 순서 정해지지. 이걸로. 뭔 말이냐. 몸은 아직도. 더 많이 먹는 거에. 만족감을 얻게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rewarding you는 뭐 대신 쓰인 거냐면. 어.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얻는 것. 이거 대신 쓰인 거야. 그렇지. 너에게 보답한다는 얘기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즐겁다. 그래서 지금 무슨 방이 유형해? 먹방이잖아. 단식 방은 없잖아. 그렇지. 그거라고. 자. 이것들은. 이것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 요거야. 이거. 그렇지. 요거 가르치는 거야. 디지 가르치는 거. 여기 데이도 이거 가르친다. 이거 데이도 이거 가르치고. 그렇지. 자. 이것들은 타고난 습관들이다. 그리고 단순한 중독이 아니다. 자. 중독이라는 거는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그냥 후천적이지. acquired 된 거지.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innate, inborn, natural, 타고난. 그렇지. 이런 단어랑 inherent, 물려받은. 이런 단어 바뀔 수 있는데 다시 볼게. 자. 이거 반대말이 addiction이야. 중독이란 걸. 중독이란 말 보통 언제 쓰니? 공부 중독. 우리 뭐 공부 중독 걸린 놈이 없지. 알콜 중독, 마약 중독. 뭐 일대 쓰잖아. 그렇지. 근데 태어나면서 알콜 중독 되는 애기가 있어? 없지.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건 후천적이란 말이야. 중요한 표현이야. 자. these가 아래키는 게 뭐라고? they가 아래키는 거 뭐라고? they가 아래키는 거 전부다. eating more than you need. you보다는 이걸 갖다가 then we need. 이렇게 바꿔야지. 또 이것도 eating more than needed. 아까 나온 거 있지? than was needed. 이걸 쓰든가. than you needed. 이거 하든가. than we need. 하든가. and for eating the most carried dense food. 이거 얘기하는 거다. 이것만 가르치면 단수니까. 이것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메카니즘이야. 어떤 기재나 방식이야. 어떤 I&I가 처음이란 어근이야. 그래서 이니셜이 처음 글자. 머리 글자지. 이니셔이트가 게시하다 시작하다고. 이것들은 자기를 보존하는 기재들이다. 방식이다. 어떤 시작되어진. that are 생각되어 있고. 너의 몸에 의해서. 너의 미래 생존을 보장하면서. ensuring 두 단어로. ensuring 두 단어. which ensures. 이게 적절하겠다. which ensures. 보장하는 너의 미래 성공을. 하지만 그것들은 관련이 없어. 이제. 중요한 단어. 뭐와 관련이 없냐. 몸에서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많이 먹는 것. 그 다음에 칼로리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 당연히 뭐 풀때기 하고. 고기가 있으면 고기 먼저 먹는다는 얘기지. 그지. 이것들은 타고난 습관이고. 단순한 중독이 아니야. 이것들은. 몸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건데. 몸에 의해서. 옛날에 어떤 그 배워진 학습된 그것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보장하는. 이 방식인데. 그지. 생존을 위해서. 근데. 그것들이 지금은 관련이 없어. 왜. 지금은 음식이 풍부하거든. 생존과 관련이 없어. 많이 먹는 게. 이 얘기야. 그렇지. 따라서 그러므로. 자. 몸에서 느끼는 건 그거란 얘기다. 그렇지. 많이 먹는 게 타고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게 몸에 축척이 된 거야. 이게 타고난 방식이고. 어. 미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은 필요 없다. 그렇지. 자. 따라서 그러므로. 주제문이지. 주제문이기 때문에. 이거 뭐. 서술형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쉬우니까. 잇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그것은 너의 책임이다. 뭐가. 의사소통하는 것이. 누구와. 너의 몸과. 왜. 몸이 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 몸과 의사소통해서 이제 조율해야 된다. 그 말이야. 먹는 거를. 그것은 너의 책임이다. 뭐가. 의사소통하는 것이. 누구와. 너의 몸과. 뭐에 관해서 의사소통해. 음식의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음식 풍부함의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미안. 잠깐만. 그러니까 음식 풍부함의 새로운 환경에 관해서. 1번. 얘는 내가 형아편지지 않고 2번. 여기 서술형 나올 만한 거라서 그냥 표시해서. 또 니. 필요성에 관해서. 어. 타고난 습관을 바꿀 필요성에 대해서. 과도하게 먹는 것에. 대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몸과 대화를 해봐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몸이 시킨 애들과 먹으면. 계속 많이 먹게 되니까. 그러면 안 좋게 되지. 그러니까. 몸과 대화를 해보라는 얘기. 자. 주제는. Overwriting its rooted. 루트가 뿌리인데. 뿌리를 내리다. 이 정도의 의미라서. 그것은 뿌리 내려져 있다. 우리의 유전자에. 아. 많이 먹는 거는. 어떤 중독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다. The need to change overwriting habits. 과다하게 먹는 습관을 바꿀 필요성. 어떤 습관이냐. 우리 유전자에. 뿔이 박혀진. 대체. 이거에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번 문제에서. 요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 몇 번이냐. 찾아볼게. 잠깐만. 자. 36번에서. 내가 명확하게 얘기 안 한 것처럼.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다시 좀 얘기할게. 민 다음에 S가 왜 부른다고 내가 얘기하니. 이거는. 그냥. 이거라고 불린다는 얘기야. 명칭이야. 명칭. 항생제를. 어. 저기. 항생물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가리킨다고? 어. 그냥. 용어야. 항생물질이라는 용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그 영화의 제목은. 나쁜 녀석들이다. 이상하지 않지. 그 영화의 제목들은. 나쁜 녀석들이다. 이게 아니라. 그 영화의 제목은. 나쁜 녀석들이다. 제목이랑. 헐리우드 영화에서. 아. 이거. 한국에도 개봉했구나. 나쁜 녀석들. 한국 영화 마동성 나오는 것도 있지. 그 제목은 단순데. 나쁜 녀석들은 복수잖아.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쁜 녀석들이. 그냥. 이거의 제목이 된 거지. 이걸 갖다가 복수 취급하는 거. 이건 아니야. 나쁜 녀석들은. 성공작이다 할 때. 아라고 하겠니. 이지라고 하겠니. 당연히 이지라고 하겠지. 그지. 그냥 영화 제목 얘기하는 거니까. 요 얘기야. 그래서 민지고. 그 다음에. 안티바이오틱. 항생물질인데. S가 들어가서. 복수가 된 거야. 그래서 킬. 킬 다음에 S 쓰면 안 돼. 요것만 좀 주의하면 되겠다. 자. 다른 거 질문 있으면. 또 얘기해라. 고생했다.